지난해 국내 기업의 총 매출이 3천조 원을 넘었지만 순이익은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강은날의 기자입니다.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총 매출액이 3,23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17.4% 늘어난 수준으로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매출 증가세에도 순수익은 감소했습니다. 세전 순이익이 197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5조 원 11.2% 줄었습니다. 매출을 천원으로 단순화해보면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천원어치를 팔아서 약 61원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1년 전보다 19.7원 더 적게 번 겁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가 비용이 늘면서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22조 원, 정보통신업 13조 원 등으로 반도체와 1차 금속 분야 타격에 제조업에서 순수익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업황 악화는 상용직 비중 감소로 이어져 기업당 상용직 수가 1년 사이 6.6명 감소했습니다. 순수익이 줄었지만 기업 연구개발비는 73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분포 지역은 중국이 5년째 감소한 반면 미국과 베트남, 인도는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